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법을 쭉 배워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들을 제가 챙겨드리는 그런 수업이에요 실습이 중심이 돼서 문법을 익혀가는 것이 약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실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면 껌껌한 데서 웹사이트를 보면 눈이 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night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또 day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즉, 야간 모드, 주간 모드를 버튼을 통해서 바꾸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측면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즉, 사용자가 night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웹페이지를 바꿔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한 번 화면에 출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인데요 각자의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 보시면 아마 메뉴에서 검사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참고로 크롬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검사를 통해 나온 부분 중에 elements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세요? elements는 태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HTML 태그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서 제가 여기 있는 night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body 태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day 버튼을 클릭하면 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스타일이라는 속성도 모르고 이 스타일 속성 값으로 들어가 있는 저것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론은 나중에 챙겨보고 여기 있는 코드를 사람의 말로 한 번 풀어서 한 번 이해하는 시도를 한 번 해보죠 자, 저는 화면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씩 계속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nigh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버튼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면 저런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그의 속성으로 버튼을 주셔야 돼요 그럼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value라고 되어 있는 night가 이렇게 하면 웹브라우저는 이 버튼의 이름으로 night를 쓰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night고 얘는 day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오는데요 웹브라우저의 HTML의 사용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nclick이라는 속성의 값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와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넣어주면 사용자가 onclick 속성이 위치하고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때 실행시킬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예,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즉, 사용자가 onclick night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문서에서 body 태그를 선택하는 코드가 이겁니다 여러분, 문법은 절대 신경쓰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말을 이해하세요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서 body 태그는 뭐예요? 얘죠 그리고 body 태그는 이 웹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아주 큼직한 태그란 말이에요 화면 전체라는 얘기예요 즉, body 태그를 선택하는 코드가 이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body 태그에 style 속성 값으로 background 컬러를 블랙으로 한다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게요 아까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는 night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body 태그가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body 태그에 있는 스타일 속성은 HTML의 사용설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타일 속성 값으로는 반드시 CSS가 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CSS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CSS는 HTML처럼 JavaScript처럼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목표는 디자인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예요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 body 태그에 background 컬러는 검은색 그리고 text 컬러는 흰색으로 하라는 CSS의 코드라는 거죠 제가 데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스타일 속성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훈을 한번 챙겨봅시다 첫 번째 JavaScript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하는 언어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웹 브라우저는 한 번 화면에 출력되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여기 있는 body 태그는 언제나 body 태그입니다 하지만 JavaScript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JavaScript 코드에 따라서 body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추가되면서 이 body 태그의 디자인을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것이 JavaScript가 HTML을 제어하는 언어다 라는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 바로 이러한 특성이 웹페이지를 훨씬 더 동쪽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웹페이지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는 한 줄도 본 적이 없다고 치세요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출원해 볼 수 있도록 또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 이번 수업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문법이 나왔다고 심란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